저는 또 아침부터 미친듯이 돌아다닙니다. 이것저것 사러. 돈이 이제서부터 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 안 좋은 게 주식이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지금 여기 실리콘밸리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다 난리거든요. 주식이 너무 꼬꼬라져서.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진짜 다 돈을 페이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가요. 재료비가 생각한 것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너무 비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집에 오니까 벽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 예전에 그냥 나무였잖아요. 외벽을 새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네요. 또 저희 거를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네요. 예전에는 좀 너덜너덜한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지금 벽을 다 이렇게 둘러쌌네요. 이제 그라지도 하고 다 할 건데 안에 인사이드에 들어갈 거는 대충 많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밖에 외관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집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좋네요. 지금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주고서 아침부터 여기 와 있는데 이거 샤워벨브 커넥션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그래서 부랴부랴 이루고 왔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머리도 그렇고 부시시해요. 이해해주세요. 이거 다른 거랑 같이 가요. 지금 현재 인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전기, 그리고 플러밍, AC 히터 시스템 이런 거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 벽을 막아야 돼요. 이제 막기 전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인슬레이션 다 하고 저쪽 플러밍에 조금 뭐 하고 그리고 나서 다 막을 거예요. 지금 외관벽을 다 이 정도 해놨거든요. 근데 지붕 보이시죠? 지붕을 하려고 싱글 그거를 사다 올려놨어요. 지붕 작업을 할 건가 봐요. 그리고 부엌 옆에 있던 방인데 이제 바닥을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여기가 바닥이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계단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천장도 올렸거든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윈도우가 7월 27일? 그러면 저희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줄라이에? 일단 드라이버를 다 하고 윈도우 부분만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낫도. 일단 윈도우 있는데 그리고 새로운 데만 네. 파스틱이나 다른 거로 커버를 해서 점막을 치든가 세고 밖에는 안 끝날 거예요. 윈도우가 들어야지. 네. 다른 거 다 끝나면은 지금 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다 끝날 때까지 척 넣어. 저희가 들어오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인슬레이션으로 다 메꿔놨어요. 여기 천장도 그렇고. 다. 외벽으로 되는 데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인사이드 이쪽은 안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도 인슬레이션 넣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윈도우가 이 슬라이딩 도어 이거 제가 오다를 했는데 7월 20몇일? 그때 도착을 한대요. 큰일 났어요. 저희 7월 달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엄청 크다. 물건이 없네. 물건이 없어. 진짜 물건이 없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지금 심각하다고 그러네. 큰일 났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을때까지. 올해의 원곡을 받을 때. 올해의 원곡을 받은. 올해의 원곡을 받은 올해의 원곡을 받은 올해. 오, 와우. 우리의 원곡을 말씀하셨습니다. $4.00 넘는 $6.50. 그리고 지금 그 $6.50 다음은 올해의 원곡을 넘는 $8.00원을 넘는 $9.00원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아무도 안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게 다 끝났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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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저거 아니지? 네, 알아요 저거는 글쎄요 이전에 이런 것들은 얼마였어요? 이전에 400원은 5 정도 정도였어요 지금 아침부터 나왔는데 아, 뭘 또 사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제가 Skylight 요거를 샀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게 필요하죠 이게 이 outside part 요거를 또 사러 가야 돼 저거 사라는 말은 없었는데 지금 욕조도 사야 되고 드레인도 사야 되고 홈티포 가서 또 제가 또 필요한 것도 더 사야 되고 지금 본격적으로 정말 바쁩니다 바닥재도 사야 되는데 나무바닥이 너무너무 비싸요 지금 돈이 이제부터 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 진짜 안 좋은 게 주식이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지금 여기 실리콘밸리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다 난리거든요 주식이 너무 꼬꼬라져서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마지막에 저희가 진짜 다 돈을 페이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이 재료비가 생각한 것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에요 지금 저는 또 아침부터 미친듯이 돌아다닙니다 이것저것 사러 저번에 저거 샀잖아요 근데 여기 플렉싱 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진작에 이것도 같이 사라고 하지 지금 또 이거 사러 왔네 찾았다 53불 홈디포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드를 만들면 디스카운트도 있고 할부도 해줘서 바로 만들었어요 아침부터 한 8시부터 한 12시까지 계속 돌아다닙거든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집에 가서 밥 좀 먹고 다시 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살게 아까 못 산 것도 있고 또 욕조도 사야 돼요 뭐 온라인에서 살지 눈으로 보고 살지 그것도 결정해야 되고 머릿속이 지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무바닥도 사야 되거든요 어쨌든 저는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또 노공피부 돼있어요? 76 76 하이크 지금 여기 마스터배드룸 샤워실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크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 샤워실입니다 많이 됐죠? 저희가 공사하는 와중에 바빠 죽겠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무슨 멀티컬처 나잇이라고 행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왔거든요 가봐 한복 멀티컬처 나잇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날이기도 하고 자기 나라를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매년 해왔는데 코로나로 2년 동안 못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행사를 하게 되었어요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기도 하고 그 나라의 음식도 먹고 문화도 설명 들으면서 배우는 날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한복을 입었는데 전 아쉽지만 한복이 없어서 못 입었네요 여기는 어디 나라야? 안녕하세요 아 그래? 저희 한국은 윷놀이, 팽이돌리기 등 체험하기랑 음식은 달고나, 쌀과자, 식혜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많이 알려진 케이팝이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를 준비했는데 너무 인기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안녕하세요 라는 한글을 가르쳐주고 대한민국 공기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었습니다 요새 많이 바빴지만 이렇게 아이들과 한국 문화를 알리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네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